안녕하세요. 무슨 말 시작합니다. MP9입니다. 명차죠. 명차. 국내에서는 챔피언을 무지 많이 했고요.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MP를 하시죠. 그냥 교수 차면 좋다. 이게 아니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요. 정말 왔답니다. 왔다. 시동도 잘 걸리고요. 지금 실시간으로 세팅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. 지금 수고되는 거니까요. 아까 실시간으로 동영상 찍었던 거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. 생방송으로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. 자 보시면은 배터리 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터리 부터 해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었고요. 나중에 W자 배터리 한번 넣으시면 좋겠고요. 자 배터리 넣으시면 좋겠고요. 수신기는 IT3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어요. 자 특별하게 IT3 200m이고 펠세프 되고 기가 막히죠. 그 다음에 펠세프 세팅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필터. 필터 준비됐고요. 연료. 연료도 라피콘 준비됐고요. 쭉쭉 준비됐고요. 14인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여기다 가지고 있고요. 타이어 패턴 좋고요. 그 다음에 쇼. 쇼캡이 메탈이죠. 와 이거 마운트 보세요. 물론 더 좋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A블럭, B블럭, C블럭까지는 메탈, D블럭 맨 마지막은 메탈이 아니에요. 이게 좀 비쌌나 봐요. 자 그리고 만들기 좀 강화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죠. 근데 엔진 정말 좋습니다. 엔진 다 했으면 뜯으면 됩니다. 이거 아까 세팅했잖아요. 확 뜯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뜯으면 되겠죠. 뜯고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거 열납니다. 열받으면 안 돼요. 저기 보시면 일본으로 되어있는데 일본 애들이 좀 만든 게 좀 깐깐 잘 맞았어요. 깐깐하게 잘 맞았습니다. 바테리가 없으니까 바테리 중요하시고요. 바디 디자인 괜찮습니다. 자 간단 영상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. 의뢰님 주행하실 때 길들이기 할 때 다섯 통 공회전해 주시고요. 나머지 또 다섯 통 살짝살짝 당기시면서 열 통째부터 확 당기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중간에 당기면 확 꺼질 수 있어요. 그때는 다시 차분하게 엔진을 시키고 다시 당기면 되겠습니다. 속도를 높여서는 니들이 있고요. 기본적인 아이들링이 있고 믹서가 있습니다. 중속도 있고 고속도도 저할 수 있는데 이쪽에 있죠. 뒤쪽에 믹서인데 기본적인 세팅에서 크게 세팅 안 해도 괜히 잘 가는 차입니다. 믿고 가는 차 교수요 차량입니다.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정부에서 어떻게 하셨죠? 의정부에서는 일단 동네 짱을 먹고 시작하는 차 MP9 동네 짱은 일단 요 차를 하는 순간 동네 짱을 먹고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경기장까지 오셔서 한번 저랑 경기장 시작부터 뛸 수 있고 진천석에서 요 차를 기본 베이스로 하신 다음에 나중에 레이스까지 뛸 수 있게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출고하겠습니다. MP9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의정부에서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전용기도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워할게요. 오케이 춥